자 3교시에요 피동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교시에서 주어가 스스로 움직이면 능동이고 당하면 뭐가 된다 피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는 능동이라고 보고 이 아이를 피동으로 바꿀 때는 되게 쉬워요 피동은 피동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중피동이 되게 빡센 어려운 거지 피동 자체는 쉽습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끝나요 그래서 목적어였던 아이가 토끼가 주어가 되고 사냥꾼에게로 필수부사어가 되는 거고 잡다에다 뭐 들어가면 돼? 이히리기 그치 그래서 잡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된다 피동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역시 예시가 뭐냐면 머리가 보다 보이였다 그치 그 다음에 잡다 잡히었다 토끼가 잡다 잡히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듣다 들리었다 그치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앉다 안기었다 그치 그래서 이히리기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야 피동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히리기 찾으면 되는 거라서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기본 문제가 되는데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을 피동 바꾸고 피동을 능동 바꾸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철수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이거 능동이죠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철수에 의해 뭐했다? 풀리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고 그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A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 쓴다 이러면 이제 A 핸드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 쓰인다 사용된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수가 독감에 걸렸어 걸다 걸리었다야 그치 근데 요거를 이제 능동으로 바꾸면 독감이 영수를 뭐한 거야 지금 확 건 거야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날씨가 풀렸다도 마찬가지야 그치? 날씨가 오늘을 갑자기 뭐 했어? 풀었어 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동을 뭘로 바꿀 수 없다?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다 그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통사적 피동문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되다가 붙거나 어지다가 붙거나 개되다가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다고 보면 되는데 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접사 되다도 있고요 문장 성분 되다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공부하다도 있고 공부를 하다도 있잖아 마찬가지야 관련이 된다도 있고 관련 된다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되다가 그냥 동사로 쓰이면 통사가 되는 거고 되다가 붙으면 뭐가 된다? 파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되다 어디다 개되다가 붙는 거고 생산성이 굉장히 뭐하다? 높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이게 이제 쓰다에다가 뭐 붙은 거야? 어지다 붙고 니은 붙은 거야 그리고 관련이 된다 하면 이제 뭐가 돼? 된다가 붙은 거고 만약에 이가 뺀다 하면 뭐가 돼? 관련된다 하더라도 가능은 하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늦게 가게 되었어 개되다가 되는 거야 아까는 사동은 뭐였어? 개하다 하잖아? 이번에는 개하다가 아니라 뭐다? 개되다가 되는 거야 아셨지? 요게 개되다 오케이 요게 이제 왜 왜? 멍멍 말고 저 새끼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말고 알겠죠? 아 또 했어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근데 이거 진짜 그거 있대 여러분 그거 어떤 1학년인가 유치원인가 애인데 가족 그림을 그려라고 했는데 엄마하고 개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더래 선생님이 얘가 아빠가 안 계셨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빠 어딨냐고 아빠 여기 있다고 개라고 왜?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그렇다고 저 인간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려대요 진짜 니인지 팩트야? 진짜 되게 슬프지? 그치? 되게 슬프죠 우리 딸이 다섯 살 때인가 마트 가서 카트 태우고 갈 때 아기잖아 막 가는데 사이다 병 있지 녹색 병 그거 보더니 아빠 아빠 이러더라고 소주병인 줄 알고 되게 창피했어 되게 창피했어 진짜로 되게 창피했어 되게 창피했어 아 여기서 아빠가 소주를 좋아하는구나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어디 가서는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개되다 붙이면 뭐가 된다? 통사적 피동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의적 피동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논리가 접근 방식이 뭐가 되냐면 아까 소개시켜줄게가 사동문에서 가지고 노는 잘못된 문장이잖아 이번에는 이제 피동문에서 가지고 노는 잘못된 문장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피동이라고도 빼기도 하고 뭐라고 빼기도 해요? 이중 피동이라고 빼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야 되다와 어지다 그치? 그러니까 되다만 해도 피동이잖아 근데 되다에 또 뭐 붙인 거야? 어지다를 붙이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어지다에다가 또 뭐 붙인 거야? 개되다를 붙인 거야 이러면 또 뭐가 된다? 이중 피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난도가 제일 낮은 거야 이게 제일 낮은 거야 그래서 뭐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진다 뭐 이런 식이지 그치? 뭐 또는 말 바꾼다면 A와 B는 관련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어렵진 않죠 그냥 뭐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어지다만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된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난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이중 피동이고요 얘는 흔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좀 흔하지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어지다와 개되다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아름다워 지다 이러면 끝나잖아 그치? 아름다워 지다 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분명히 어지다인데 여기는 왜 워지다가 된 거지? 그렇지 잘했어 비읍 불규칙이니까 우어가 돼서 워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워지다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공원이 아름다워졌다 하면 되는 거야 아름다워졌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름다워지게 되다 또 붙은 거잖아 그럼 뭐만 지우면 되는 거야? 개되다만 지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관련되어지다 그 다음에 어지게 되다 이게 이제 이중 피동 과도한 피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덜 복잡한 편이라서 괜찮은데 진짜 빡센 건 여기죠 진짜 빡센 건 여기예요 뭐냐면 접사 이히리기하고 뭐랑 붙는 거야? 어지다랑 붙는 거야 이히리기에 어지다가 붙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꼭! 왜냐하면 봐봐 이히리기가 지금 논리가 뭐냐면 얘가 피동이고 얘도 피동이니까 무슨 피동이란 얘기야 이중 피동이란 얘기인데 이히리기는 피동 아니라 모두 있었어 그래 사동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얘가 들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사동이면 사동 피동이니까 쓸 수 있는 거고 이 아이가 피동이면 피동 피동이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입학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어 그쵸? 자 천천히 하라는 대로 하셔요 열려지지야 기본형 뭐에다가? 열다에다 뭐 붙은 거야? 리에다가 뭐 붙은 거야? 어지에다가 또 어미 또 지 붙은 거야 그치? 자 얘가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죠 포인트 잡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만약에 얘가 사동이라면 사동이고 피동이니까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얘가 피동이라면 피동 피동이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러분 사동인지 피동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사동은 앞에 뭐가 있다라고 했지? 목적어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한번 해보는 거야 문을 열리다 엄마가 철수에게 문을 열리다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될까? 아까 말했잖아 접사를 이용한 사동문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 열리다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하지? 열 개 하였다 밖에 안 돼 개 하다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문을 열리다 안 되잖아 그치 않아 그러니까 이때 결론은 여러분 얘가 사동이야 피동이야 피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 피동 피동이니까 이중 피동이 걸린 거야 그럼 이때는 깔끔하게 뭐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얘만 지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알맞은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열리지 않았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하나 더 다 할 거야 프린트 있는 거 봐 밤새 내린 눈이 들에 쌓여지고 있었다 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기본형 사타에다가 이에다가 어지다야 맞지? 마찬가지야 이 가지고 한번 해보자 목적어 집어넣어서 책을 쌓이다 책을 쌓이다 엄마가 철수에게 책을 쌓이다 돼요? 책을 쌓게 하다 정도가 되겠지 그치? 쌓이다 안 됩니다 결론은 피동이에요 피동 피동이니까 이중 피동 어지다만 지워주면 돼 그럼 뭐하고 있었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자 믿겨지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건 별표 치고 들어가긴 해요 왜 별표 치고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릴게 중요해서 하기보다는 의미가 다른 게 좀 논리가 있어 자 봐봐 믿겨지지 않아 와 내가 합격했다니 믿겨지지 않아 그치? 똑같아요 믿다에다 뭐 들어간 거야? 기 들어가고 역시 어지다가 들어간 거야 그치? 똑같은 논리야 목적어 집어넣어서 사실을 믿기다 돼야 안 돼 사실을 믿기다 안 되지 믿게 하다만 되지 믿게 하다만 돼 결론은 얘가 뭐야? 피동이야 오케이 별표 친 이유는 여러분 그동안 얘만 지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알맞은 말은 뭐다? 믿기지 않아 그치? 요건데 얘는 특별하게 요것도 살릴 수 있어 얘만 요렇게도 그래서 믿기지 않아도 되고 뭐하지도 않아? 믿어지지 않아도 돼야 안 돼? 돼 그래서 별표 친 것 뿐이야 이렇게 어지다가 붙는 것은 믿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건 뭐 잊어지지 않아 열어지지 이런 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닫아지지 않아 이런 건 없어 닫히지 않아지 뭐 닫아지지 않아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저 많이 쓰는데요? 쓰지 마세요 이제 알겠죠? 공부할 때는 쓰지면 안 돼요 닫아지지 않아가 아니라 닫히지 않아가 맞는 거야 알겠죠? 근데 믿다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믿기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진짜 문제이긴 하죠 왜냐면 왜 문제라고 하냐면 주변에 옳게 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한 열 개 나오면 한두 개 정도가 옳게 나오고 나머지 한 팔구십 분은 다 틀린 거거든요 다 틀리게 쓰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이제 좀 빈도가 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기는 해요 잘 쓰는 비중이 요즘엔 좀 보이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똑같아 잇다 잇히다 어지다야 그치? 사실을 잇히다는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을 기억을 잇게 하다 밖에 안 돼 결론은 여기도 뭐야 피동이야 피동 피동이니까 뭐야 요거 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않아 그녀가 잇히지 않아 요게 맞는 거고 그치? 그녀는 나에게 잊혀진 기억이야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한 기억이야? 잇힌 기억이 아니야 그치? 잇히지 않아 요게 맞는 거야 아셨죠 요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그가 범인이 밝혀졌다라고 했어 그치?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라고 할 때 요거는 왜 쓸 수 있느냐 박다에다가 희에다가 어지다인데 이거는 지금 적절하다고 했잖아 왜 그럴까? 교실을 밝히다 어둠을 밝히다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그치? 거기다 뭐가 붙은 거야 어지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중피동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교실을 밝히다 어둠을 밝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어지다가 붙었으니까 이중피동이 아니다 라는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밝혀지다 넓혀지다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도 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여러분 박다는 형용사예요 그쵸? 그 형용사 박다인데 접사 희가 들어가서 밝히다라고 하는 뭐가 된 거야 동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 밝히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중피동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얘네가 이해가 힘들어요 얘네가 얘네가 그치? 제가 지금 쭉 수업했던 방식대로 설명을 얘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 공부 때문에 아 사실을 잇히다 안 되니까 그치 사실을 잇히다가 안 되니까 얘는 피동피동이구나 근데 얘는 교실을 밝히다가 되니까 아 얘는 피동이 아닌 거구나 그렇게 하면 같이 접근이 되는데 얘를 갑자기 얘는 사실은 형용사인데 밝히다 동사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거라서 가능해요 라고 하면 연결고리가 끊겨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수업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이중피동이 걸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히리기하고 뭐가 붙은 거야 어지다가 붙은 거야 알겠죠 그거하고 또 뭐도 있냐면 잘못된 거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거든 뭐냐면 여러분 봐봐 부르다에다가 부르다에다가 이미 피동접사 뭐가 붙은 거야 이미 이가 붙은 거야 그랬을 때 조금 어려워 어려운 기계보다는 조금 복잡해 얘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리을이 덧생기는 르불규칙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가 리을이 덧생겨요 그리고 은은 뭐하게 되고 탈락하게 되고 접사 이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하다 불리다 끝이야 그래서 이미 불리다가 피동이 된 거야 근데 또 뭐가 붙은 거야 또 우가 붙은 거지 그래서 이게 불리우는 하면 틀리는 거야 우를 빼면 뭐가 맞는 거야 불리는 노래다가 맞는 거지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불리는 이게 돼야 돼 그치 아까 했던 거 닫아져서 아니라니까 닫히어서 그치 닫아지지 없다 없는 말이야 그래서 닫아지지가 아니라 닫혀서가 맞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얘는 암기 얘는 암기야 왜냐하면 여긴 이해 영역이 아니야 얘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눈에 덮힌 이러면 덮다에다가 이 힐 이 기니까 아 힐을 붙여서 피동이구나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잖아 근데 덮다는 접사 힐을 쓰지 않고 뭐만 쓴다 이만 쓰는 거라서 여기는 암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눈에 덮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덮인 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덮다에다 뭐 붙은 거야 이 힐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고고야 그래서 여기는 덮이인이 됐다 그 논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자 헤메이다 아까 설레이다 되네이다 똑같은 거야 누가 헤메는 거야 내가 헤메는 거기 때문에 이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헤메이다 틀리고 헤메다 똑같은 논리지 그러면 헤메여서야 헤메어서야 헤메어서 헤메였다야 헤메었다야 헤메었다가 맞는 거지 그치 그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가 배다도 자체가 피동이야 냄새가 배다도 이미 자체가 피동이기 때문에 굳이 또 뭘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일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냄새가 배었어 그치 이거 자체가 피동이야 냄새가 배였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냄새가 배다 배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날씨 날씨도 피동이야 날씨가 개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날씨가 개여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 개 어서 이제 비가 온 뒤에 날씨가 개 얻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배다는 달라 배다는 이게 이제 주동 능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피동도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내가 낫을 들고 별을 뭐하고 있어 지금 배고 있잖아 그치 이러면 뭐 능동 주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잖아 근데 봐 내가 면도를 하다가 아야 한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뭐야 턱이 뭐한 거야 지금 배 이 거잖아 그때는 배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접사 이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야 피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턱이 배다가 되는 거야 간혹가다 이제 뭐 사정 같은 데는 뭐 턱을 배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신련은 있는 건데 그거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맥상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별하기가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려워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 화 됐을 때에는 피동은 앞에 목 저거 아니고 뭐가 온다 주워 턱이 배였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겁니다 나 오늘 왜 밥도 많이 안 먹었는데 숨차냐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저께는 밥을 많이 먹어서 숨찼거든요 되게 악순환이었어 어저께 밥은 왜 악순환이냐면 잡채밥을 시켰거든 꽃배기를 그랬더니 양념이 상대적으로 밥보다 많은 거야 짜 그래서 먹다가 공깃밥을 또 시켰어 그래서 꽃배기 꽃배기를 먹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안 그래도 꽃배기인데 또 꽃배기가 된 거야 근데 맛있더라 그래서 다 먹었어 그랬더니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진짜 오늘 또 먹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쉿이던데 오늘 완전 쉿이어서 배고파 근데 왜 숨차냐고 짜증나게 됐죠 턱이 배였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보시기 마지막에 이제 사동사 피동사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편해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 되는 거고 목적어 없으면 뭐가 된다 피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되셨어 그 얘기야 그리고 작년에 사동 피동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무원이 사실 더 선명해 뭐가 문제가 어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확실하잖아 그렇죠 문법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1권 제 책을 여러분 갖고 있는 문법 기본서가 있으면 그거 다 나온다고 보면 돼 다 다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지 그래서 사동 피동 구별하는 거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여러분 사동 피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장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까요 문제가 25문제밖에 없네 일찍 끝나겠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 나도 빨리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된다 자료 만들어야 돼 빨리 문법도 만들고 띄어쓰기도 만들어야 되고 총정리도 만들어야 되고 문학 용어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문학 용어는 정리하고 있고 문학 용어 같은 경우에 일단 프린트로 드릴 건데 어떤 걸 드릴까 일단은 제가 좀 걸릴까 아니면 그냥 다 드릴까 걸러서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치 일단은 걸러서 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먼저 외우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가시고 만약에 계속 다시 공부를 할 때에는 다시 전체 다 드릴 테니까 알겠죠?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걸러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걸로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문학사 좀 해야 돼 문학사 그러니까 이게 국무원 문제가 오픈되기 전에는 문학사 문제가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특성 10년대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 배열 문제 시대순서 그런 것도 제가 어저께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긴 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오픈되고 나서 나 나온 적은 없는데 어째 또 나올 수 있거든 또 나올 수 있어서 최소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물론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도 하면 좋긴 좋지 좋긴 좋은데 외울 게 너무 부담이 되면 문학사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돼 알겠죠? 그것도 다시 같이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좀 걸러서 걸러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빨리 풀고 집에 가요 자 1번입니다 잘못된 거야 낱말을 자유롭게 나열하면 문장이 되겠어? 될까?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그치? 나 된장국 어제 그치? 너는 그치? 왜 싫어 이런 거 되겠냐고 안 되지 그치? 당연히 안 됩니다 1번이고요 서술어 기능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냐 아까 했잖아 그치?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가 되는 거고 기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 그쵸? 서술어가 되는 거고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부분 했었구나 서술어가 맨 끝에 와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긴장감 유지 긴장감 유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됐지? 자 2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또 나왔어 기본 구조가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맞는 말이고 주다 들이다 몇 자리 세 자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치? 세 자리가 되는 거고 주어선서 한 번 나오는 거 혼문장 맞네요 정답은 4번이겠네 그건 뭘까?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포함하는 견문장은 이어진 게 아니라 무슨 문장 아는 문장 그렇지 아는 문장이 돼야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주어선서 관계에 따라 혼문장 견문장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견문장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역시 맞는 거고요 3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아 자 여기 봐봐 이게 뭐냐면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의 성격도 아니야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고 쳐고 다시 여기 안에 C가 있고 D가 있다고 할 때 요게 지금 절이잖아 요게 중요한 거지 그치 요게 중요한 거야 전체 문장이 아니라 안겨있는 애에 따라서 그치 명사절 관연절 부서절 인용절이 되는 거다 그렇게 봐야겠지 그치 4번이에요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건데 올해는 니가 꼭 입사하길 바랄게 라고 할 때 여기 나는 이라고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 나는 바라는 거고 니가 입사하기를 그치 입사하기 무슨 절 명사절 목적어 역할 그치 명사절이 되는 거고 남길이와 태웅이는 야구선수다라고 했죠 요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같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남길이는 뭐다 야구선수다 태웅이는 야구선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혼문장이 아닌 거고 여기도 민주가 인기 있는 만화가라는 말 그치 여기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들었어 그리고 민주가 인기 있는 만화가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절이 되는 거야 관연절이 되겠지 근데 공부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왜? 나는 말을 들었어 민주는 인기 있는 만화가야 되잖아 동격관계 동격 그치? 동격이야 그래서 여기가 동격관계 아까 얘기했던 거 김구선생의 나의 소원 첫 번째 내 소원은 대안의 자주독립이요 이게 뭐다? 혼문장 그래서 확 휘어잡고 가는 거예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얘기 5번부터 여러분 5번 6번 7번 8번까지다 요거 다 중요해요 요거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보셔야 관계도 알 수 있고 동격도 알 수 있고 나머지도 알 수 있어요 요게 되게 좋은 문제야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일단 여러분 소리도 없이 무슨 절이야 일단은 부서절이죠 이거 문장 나누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린다 소리가 없다 그치? 잘했지 코액이야 두 번째 그는 말했어 그치? 나에게 그만 집에 가라 그치? 그럼 봐봐 그는 나에게 말했고 그만 집에 가라 잘했잖아 그럼 3번은 그럼 이때는 얘는 무슨 절이 되는 거야? 인용절 잘했어 그럼 3번은요 봄이 오면 진달래 핀대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그치? 왜 피냐고 진달래가 봄이 오면 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봄이 온다 산에 진달래 핀다가 돼야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진달래 봄이 핀다 산에 봄이 오면 이러면 안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돼? 봄이 온다 산에 진달래 핀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정답이 3번이고요 여기도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거야 여기도 어떻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니까 까마귀 날았다 배가 뭐한다 떨어진다가 되겠죠 그치? 잘했어 정답 3번이고요 6번 문제예요 하늘이 높다 날이 막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늘이 높고 막다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하늘이 높고 뭐가 그럼 날이 막다가 돼야죠 그럼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하늘이 높고 날이 막다니까 하늘이 높고 날이 막다가 되는 거야 됐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뺄 수 있는 거고 여기 봐 밭이 넓다 밭에서 보리가 이거한다 넓은 밭에서 보리가 익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넓은 밭에서 보리가 익어간다라고 해서 밭에서 보리가 익어간다 밭이 뭐하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관영절인데 관계 동격 관계 그치 밭 두 번 들어가잖아 밭이 익어간다 밭이 더 뭐하다 넓다 관계가 관계 관계 관영절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나는 귤을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치? 이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치? 이거 잘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미는 유미가 은희에게 물어봤고 어디 살아? 그러니까 뭐야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으니까 무슨 절? 인용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인용절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뒤 바꿔도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분리할 수 있죠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귤을 좋아한다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관계관영절의 대학 6번 정답 1번이고요 7번이야 요거 봐봐 빨간 장미꽃이 아름답다 그치?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장미꽃이 아름답다 장미꽃이 그렇지 그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격이야 관계야? 관계 관영절이 되는 거야 괜찮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어 대등이야 종속이야? 대등 그쵸?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렸다 요거 바꿔보자 종속으로 어떻게 바꿀까? 그럼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렸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항상 어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미에 따라서 세 번째 우리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야 기상이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야 그치? 그럼 일단 여러분 주어소수로가 소식 꾸몄으니까 무슨 절이야? 관영절이죠 분리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그렇지 아주 잘했지 그러니까 관계가 동격이야 동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름다운 그녀는 심각하게 고민한다야 그치 아름다운이 그녀 꾸몄단 말이지 아까 빨간 모자하고 똑같은 거야 불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뭐하다 아름답다 그녀는 뭐한다 심각하게 고민한다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관영절이 되는 거고 동격이다 관계다 관계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잘했어 정답 4번이고요 자 8번이에요 똑같아 코가 긴 코끼리가 잠을 잔다야 그치? 분리하면 어떻게 된 거야 코끼리는 뭐하다? 코가 길다 코끼리는 뭐한다? 잠을 잔다 그러니까 관계동격 관계 관영절이 되겠지 그치? 하얀 눈이 아름답게 내린다 눈이 뭐하다? 하얗다 눈이 뭐한다? 아름답게 내린다 되잖아 관계 관영절 그치? 철수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철수는 손이 깨끗하다 철수는 손을 씻었다 장난해? 이거 혼문장이잖아 그쵸? 예능량 혼문장이야 혼문장 그치? 혼문장이라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철수와 영수는 축구선수다 계속 돌고 돌더라도 그치?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는 축구선수다 영수는 축구선수다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말한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야 잘했어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여기 자 봅시다 집에 가 기 뭐야? 명사 절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여러분 가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시간이 뭐하다 이르다가 돼서 관영절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기가 되니까 명사절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오 기 명사절 목적어 역할 그치? 비가 내리기 에 우산을 펼쳤다 이거는 여러분 모두 가능할까? 일단 기가 들어갔으니까 명사절도 되지만 모두 될 수 있을까? 왜 펼친 거야? 비가 내리니까 펼쳤잖아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 딱 하나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두 개 이상 겹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 되겠죠 그치? 1번 2번 3번은 명사절로 볼 수 있고요 4번만 뭐가 된다? 부사절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문장 성격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은선이는 얼굴이 동그랗다 오 혼문장 같아 혼문장 같으면 뭐 하자고 했어 주워 지우자고 했어 그때 다시 뭐가 남아? 얼굴이 동그랗다가 남지 이러면 서술절 가능하잖아 서술절이야 희철이는 정해가 좋다 고 개꿀이지 뭐 제일 쉬운 거야 뭐야 인용절이 되는 거고 골짜기에는 옷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자 물이 흐른다 물이 뭐하다? 막다가 되는 거지 그치 물이 흐른다 물이 뭐하다? 막다 관계관영절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치 물이 흐른다 물이 막다가 되는 거니까 관계 관영절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나윤이가 돌아와 고 떠났으니까 종속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대등이지 만약에 종속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나윤이가 돌아와 서 희선이가 떠났다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될 테지만 고가 들어갔으니까 뭐다? 대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10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예요 성격이 다른 거 비가 와서 비금 해놨나? 비가 와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지 그치? 이거 대등 바꾸면 비가 왔고 강물이 불었고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정말 양아치스러운데 맨날 내는 문제가 뭐냐면 눈이 내렸고 눈이 내렸고 길이 미끄럽다 정말 양아치스럽지 그치?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얼핏 들으면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라고 들이잖아 근데 그걸 왜 내냐면 그만큼 어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어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눈이 내렸고 길이 미끄러운 거잖아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렇게 대등이야 그치?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라고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돼버리는 거지 그만큼 어미가 중요한 거야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셨죠? 자 여기가 종속이 되는 거고 열매를 따러 과수원에 가잖아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잖아 그치? 장을 보러 마트에 가잖아 다 뭐야? 종속이야 종속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그치? 뭐야? 종속이 되는 거죠 여기 비는 오지만 날씨 춥지 않잖아 대등이니까 여기는 대비니까 뭐가 되겠어 대등이 되는 거지 역시 종속 바꿀 거면 어떻게 할까 비가 와서 날이 춥지는 않네 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대등입니다 정답 4번 12번이에요 자 요 문제 좋아 왜 좋으냐면 봐봐 날씨가 서늘하니 창문을 닫자야 종속이죠 종속입니다 주어서도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지 견문장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치? 주어서도 두 개씩 나오는 거고 문장 안에 절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면 뭐야 대등일 텐데 얘는 종속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안잖아 그치? 독립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고 부사절 역할을 하는 아는 문장 당연히 아닌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3번 그 자 이미 나머지가 다른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자 공주인형이 내 차지가 돼 기 그리고 가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절이면서 주어 역할 그치? 명사절 주어 역할이 되는 거고 3학년 학생은 수능 결과가 조 키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 그리고 뭐의 역할? 목적어 역할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올림픽 수상자 행진인데 끝도 없이 이어졌잖아 그쵸? 이러면 어떻게 이어진 아 뭐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지 그치?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만 부사절이라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뭐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했? 음 이 되는 거죠 그치? 음 음 음 그래서 여기가 명사절이 되고 역시 무엇이 온날에 알려졌으니까 뭐의 역할을 하고 있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 까지가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14번이에요 문장의 종류가 바르지 않은 거라고 했어 그가 행복했음 이니까 역시 명사절이고 목적어 역할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 기가 들어갔고 가가 돼서 무의 역할 명사절 주어 역할 그치? 집에 일찍 가 기로 결정한 거니까 뭐 부사어 역할 그치? 명사절 부사어 역할이야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혼문장? 이러면 주어 지우기로 했잖아 주어 지웠더니 뭐가 남아? 앞발이 짧다가 돼버리죠 이러면 혼문장이야 서술절이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5번 종류가 바르지 않은 거 나는 철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코니까 뭐가 되겠어 인용절이죠 인용절이 되는 거고 자 맞고 비가 소리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 되겠고요 그는 얼굴을 깨끗하게 닦았다 철수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똑같잖아 역시 뭐야? 혼문장이죠 부사절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여기가 혼문장 정답 3번이에요 여기 아까 했던 거다 눈이 내린다 광경 꾸몄어 그치? 관영절이야 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왜? 눈이 내린다 광경이 소탐스럽다니까 요게 공유가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동격이와 관계야 동격관영절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고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아까 했던 거네 자 관영절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요렇게 나오면 이제 진짜 끝판왕까지 간 거야 그치 않아? 아까 7급 문제도 그랬잖아 그치? 행정기 7급도 그랬잖아요 그치? 아까 했던 거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 그치?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거 동격이야 그치? 철수가 그렸고 그림 꾸몄어 그치? 그림이 뽑혔다 철수가 그림을 그렸다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관계가 되는 거고요 아까 했던 거네 바위가 있다가 되는 거고 생활이 그려져 있다 생활이 어디에 그려져 있다? 바위에 그려져 있다 관계가 되는 거고 앞발이 짧은 토끼가 잘 뛴다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잘 뛴다 그치? 관계 그래서 1번만 뭐가 된다 동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예 관계 관영절이 되는 거야 되셨어? 됐지요? 오케이 정답 1번이고요 자 17번 마찬가지야 같이 같이 또 하자 우리가 경기에서 우승했다 가 못 꾸몄어 지금 기사 꾸몄어 그치? 분리하면 뭐가 돼?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우리가 대회에서 뭐 했다? 우승했다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니까 관계야 동격이야 동격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그녀가 결혼을 했다는 뭐? 소식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결혼을 했다가 되니까 관계 동격 동격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가 못 꾸몄어 경치 꾸몄어 그러면 경치가 아름답다 비가 내린다가 되니까 동격이 되어버리겠지 근데 4번 보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정원에 가득 피었어 맞죠? 그럼 분리하면 어떻게 된 거야? 장미꽃이 아름답다 장미꽃이 가득 피었다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관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만 관계 관영절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동격 관영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괜찮지? 할만하죠? 그렇게 하면 돼 안 어렵잖아 그치? 조금 미진한 거는 복습하시면 돼 복습하시고 나면은 이제 다 채워질 거야 채워질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 오늘은 빨리 집에 갈 거야 알겠죠? 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방으로 갈 거야 빨리 잘 거야 졸려 17번 정도는 4번이에요 그래서 자 18번 사동피동 사동피동이죠 주어가 지금 이제 관영절 다 끝난 거야 알겠죠? 이제 사동피동 넘어가는 거예요 자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건 주동이라고 한다 또는 능동이라고 한다 괜찮지? 주동능도 다 되는 말이고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 행동을 다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피동 그렇죠? 원하지 않는 거고요 사동표현을 사용하기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몰랐지 사동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 주체의 업적이나 책임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키운 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나는 누구를 속여본 적이 없어 속다? 속이다 사동이잖아 속여본 적이 없어 그렇지? 나 되게 착한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사동은 주체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업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피동은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지? 피동은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 책임을 회피하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안 들었어? 못 들었어 그 얘기거든 그치? 학생들이 나 별명 하나 지어줬다 뭐 보여준 줄 알아요? 지방명 그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귀신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가 있으면 잘 못 움직여요 그게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친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못 잡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거의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여요 지방명이라고 하는 가끔 영상 볼 때 나는 되게 어색한 게 그거야 화면에 사람이 사라졌는데 말소리만 들릴 때 있잖아 그럴 때 영상 볼 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써 알겠죠? 약간 지방명이야 자 봐봐 야 너 어제 임마 왜 숙제 안 했어? 선생님의 마지막 시간에 숙제 있다고 했잖아 봐봐 나 그 말 못 들었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치? 숙제 있었다고 했어? 그래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내 잘못이야? 아니지 그치? 회피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동이잖아 그치?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동이잖아 왜 피동 쓰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거든 만약에 봐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랬어 안 오면 나 죽어 나와 이 새끼야 온다며 우산 채겼더니 개새끼가 아주 확 이런단 말이야 피하는 거야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 사동은 주체의 업적을 강조하는 거고 피동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 느낌 확 오지? 그치? 숙제 있는 거 못 들었어 안 들렸어 그치? 내 잘못 아닌 거야 오케이? 그거야 피동이 그런 효과가 있어 자 정답은 4번이겠네 이 히리기 우구추는 피동이 아니라 뭐야? 사동이잖아 너무 쉬웠다 정답 4번이고요 19번이에요 자 19번 가자 빨리 가자 자 사동표에 대한 거야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하는 거는 주동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는 건 뭐다? 사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누군가의 의에 동작을 당하는 건 뭐다? 사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피동이 돼야죠 그치? 정답 3번이고 이 히리기 우구추 붙이면 뭐가 된다? 사동 아주 기본 문제였어요 자 20번입니다 피동표현이 잘 나타난 문장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 여기 보시게 되면 외상값 시가 되는 거고 걷다 걷히다가 됐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피동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 요거랑 뭐랑 요거랑 구별해서 적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울산을 거쳐서 그치? 내려왔어 요럴 때 쓰는 게 걷히다가 되는 거고 요게 걷다의 뭐가 되는 거야 피동 그래서 외상값이 잘 걷히다 세금이 걷히다 피동이니까 날씨라고 그러잖아 그치? 안개나 구름이 뭐하다 걷히다 요게 들어가는 거야 요게 피동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요게 피동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얘는 권호가 교실 뒷문 조형이 열었대 이건 상관없어 주동도 되는 거고 뭐도 되는 거야 능동도 되겠지 그치? 상관없어 이거를 사동으로 바꾸면 주동이 되는 거고 피동으로 바꾸면 능동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선생님이 권호에게 문을 열게 했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고 문이 뒷문이 권호에 의해 뭐 했어 열리 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동 능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꾸기 나름이니까 알겠죠 고액이고요 제철 음식이 사람들의 입맛을 뭐한다 돋다에다 뭐 붙은 거야 우 도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랬더니 제가 잘 컸어요 싸가지 이러면 뭐야 주동이 되는 거죠 그치 고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21번 사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거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렸어 내 잘못 아니야 그치 듣다 들리다 그치 이게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엄마가 아이를 의자에 안 따 뭐하다 안 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안 따에 사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따에다 히가 붙은 거잖아 그래서 안 따에 사동이 된 건데 안 히다까지가 세트인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버릇을 들이다 그치 요것도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뭐 해주셨다 안 혀 주셨다 그때는 안 따에 사동이 아니라 안 히까지가 뭐야 어간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히다 이게 접사가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는 단어가 두 개인 거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지금 안 따에 안 히다가 된 거니까 사동 맞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영철이에게 신문을 읽히었다 여기는 신문을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들어가서 사동이 되는 거지 그치 사동이 되는 거고 여기 봐 승호가 현준이를 목적어 들어가서 속다 속이다가 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번만 피동이고 나머지는 다 사동이에요 자 표현이 다른 거 여기 봐 뒷문이 바람에 의해 뭐였어 열리었어 그치 아까 했잖아 권호가 교실 뒷문을 열었어 이러면 뭐가 된다 주동 능동이 되는 거고 그쵸 문이 열리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피동이 되는 거고 통신 사정이 안 좋아서 끈타 끈기 얻다가 되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지 그치 그리고 끈타 끈기다 피동이고 여기도 시민대 투표로 서울시 교육감이 뽑다 뽑히다 그치 뽑다 뽑히다가 내가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겠죠 여기는 비밀을 모두 밝혔다 하면 그냥 주동 능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주동 능동이야 그래서 4번만 피동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23번부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나오는 거야 우리 했던 거 소개시켜줄게야 소개해줄게야 소개해줄게가 되는 거고 설레이며야 설레며야 그렇죠 설레며가 되는 거고 갑자기 나타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 잘했지 뭐하면 틀리다고 했어 아까 놀랐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잘했어 정답 3번이고요 여기 한 끗 차이지 되뇌 엿 되뇌 엿 되뇌 어 잘했어 설레 엿 되뇌 엿 헤매 엿 배 엿 알겠죠 다 엿 엿 엿이야 되뇌 엿 정답은 3번 24번이에요 자 당신이 아름답다고 생각 되어진다 그치 이중피동이죠 뭐해야 돼 생각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입학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배신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두 가지라고 했죠 뭐뭐 믿기지 믿어 지지 잘했어 믿기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넓혀지는 여러분 운동장을 뭐하다 넓히다 교실을 넓히다 그치 그 넓히다 에다 뭐가 붙은 거야 어찌다가 붙은 거니까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고 했죠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올바르지 않은 거 눈이 덥 인 잘했지 뭐하면 틀리다고요 흰 하면 틀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닫아졌다 안 된다니까 닫 희 었다 닫 히었다 그치 알과야 하는 건 2번이 되는 거고 헤매며 잘했지 뭐하면 틀려 헤매 이며 하면 틀리죠 이거 잘했고 여기 봐 학원비가 비싸서 교육시키기잖아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지금 문맥상 간접이니까 교육시키다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풀었던 거 얘가 말을 안 들어 뭐하기가 힘든 거야 그럼 잘했어 직접이면 교육하다 간접이면 교육시키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간접이라 교육시키다가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급하게 꾸려진 무료특강 4주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준비해서 문법만 일단 좀 다뤄드렸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7월 달에도 계속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제 필요한 것들 이거는 안 바뀔 거예요 주제는 크게 안 바뀔 거니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4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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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